윤석열의 의지가 있는가? 이게 관건입니다. 국민의힘당의 의지가 있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없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도 그동안 이런 최종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한번 지켜보는 그런 입장이었지만 제가 볼 때는 의지가 거의 없는 것 같다. 측근들 영향도 크겠죠. 그러면 가장 큰 책임은 본인 지어야 되는 거죠. 정치 철학이 반듯하게 서 있으면 부정선거라든지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정권의 권력형 비리를 덮고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라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2017년부터 이럼 좌행된 5대 공직선거에 대한 부정선거 문제를 다 덮고 덮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검찰 수사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천만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좌익들은 끊임없이 흔들어내릴 것이고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큰 기대감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다 돌았을 겁니다. 어느 지지층을 가지고 정치할 겁니까? 정치할 수 없습니다. 다는 큰데 정치를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치라는 것은 지지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지층이 그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무슨 이뻐서 펴줬습니까? 윤 당선인이 잘생겨서 펴줬습니까? 윤 당선인이 말을 잘해서 펴줬습니까? 국민의 힘이 이뻐서 펴줬습니까? 국민의 힘이 잘해서 펴줬습니까? 너무나 부족하지만 표를 준 거 아닙니까? 표를. 공정과 상식을 기대했기 때문에 표를 준 거지 않습니까? 모든 공정과 상식은 어디로부터 출발합니까?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하고 문 전권과 이잠에 대한 공직자비의 수사에 대한 것을 국민들이 기대했기 때문에 표를 준 거 아닙니까? 그거를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러분들 합의안이라고 뭡니까? 그렇게 쓰레기 같은 합의안을 받아들인 게 뭡니까? 그걸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싹수가 노란 거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단독을 했겠습니까? 내부 사정이야 정확히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중대한 사안을 당대표와 대통령 당선인의 죄가 없이 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인 거죠. 물론 앞으로 무슨 성명서가 나오게 되면 권성동 단독으로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꼬리 자르기를 할 수 있겠죠.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이야기인 거죠. 이런 식으로 가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선거를 이렇게 부정으로 해가지고 선거를 부정한다는 것은 뭡니까? 온갖 악법을 국민의 뜻과 반대로 통과시킬 수 있다는 걸 뜻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대통령 당선인이 되고 난다면 단 한 번도 그런 것을 감지할 수 있는 발언이 나온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능 프로그램에 갈 생각이 있으면 시간이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발언이나 행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따위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따위로 하면 어떻게 되냐 이야기예요.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97%는 국민의힘당의 야합을 철두철미하게 규탄하는 것이죠. 아마 내일도 야단법석일 겁니다. 수문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내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맞아? 그 대한민국이 아니야. 그 대한민국은 죽었습니다. 세상에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또 세상에는 야합에서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야합에서 안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당이 아니라 국짐당이 된 것 오래전이라 생각합니다마는 나라가 무법천지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따르지 않고 검수완박법이라는 그런 반헌법진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국민들한테 법을 따르라고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무법천지가 된 겁니다. 달콤 마음은 권성동을 포함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전원사퇴하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아주 무능하고 비겁합니다. 권성동 당신이 검수완박법에 사인했습니다. 이에 관계없이 이 중차대한 사안에 이런 결정을 했다면 어찌 이해해야 됩니까? 덜꽃님은 이게 합의 맞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이 당이든 저 당이든 걸리는 게 얼마나 많으면 이 짓들 합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XK님은 검찰들을 지지한다. 부정선거 세력을 모두 처단해야 된다. 부정선거 세력을 처단할 수 없도록 법을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게 이번에 핵심이지 않습니까? 미키님은 다 국민들이 일어나서 권성동을 끌어내려야 됩니다. 나쁜 친구입니다. 국민의 흰당은 다를 게 없습니다. 이래 새로운 보수당이 절실한 때입니다. 서로 짜고 치듯이 아주 개판입니다. 이 나라는 망할 겁니다. 권성동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했던 행동과 똑같은 짓거리를 또 했습니다. 아름다운 봄날림입니다. 탄핵했던 놈들은 다 나가야 되는 거죠. 정치 그만둬야 됩니다. 당시 상황이 어떻게 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하더라도 당시 잘못된 상황을 판단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챔벌린이라는 사람이 히틀러 의중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전쟁이 발생했을 때 완전히 그냥 그야말로 야인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상황 판단을 못하는 상황 판단하라고 정치를 하는 거니까. 프리맨님은 그 놈이 그 놈이다. 깡패 정치 몰이배들이 우울울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 권성동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했던 행동과 똑같은 짓거리를 한 겁니다. 국민의힘의 권성동 씨는 좀 생각 좀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장정숙 님이 우라가 치밀어 도저히 진정이 안 됩니다. 국민의힘당으로 모두 몰려가서 권성동이 이자를 끌어내서 두들겨 펴버리고 싶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의상실입니다. 언제까지 국민들이 이렇게 정치 사기꾼들의 밥이 돼야 됩니까? 이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우리 숭조자들의 피 흘린 역사를 기억하여 불쌍히 여겨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참 기도밖에 안 나올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참 투표가 야바이가 되고 정치가 사기가 된 나라에 살게 된 거죠. 정치가 사기가 되고 투표가 야바이가 된 겁니다. 야바이가. 모두가 다 사기가 돼버린 나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게 된 겁니다. 포기 대한민국 시골 사람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정신 나간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끝내 나라를 삐시의 속도로 파멸로 몰고 가는구나. 그래서 나는 포기 대한민국이다. 박사라님은 국회 선호수로 싸우는 척 내부 선호수로 챙겨주기. 천조님 졸보 견들. 저런 졸보를 위해서 그토록 사투를 하면서 윤석열을 선택한 그 많은 보수와 우파들 심장에 비수를 꼽다. 44명이 찬성은 했네. 윤석열이 이뻐서 표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잘생겨서 표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말 잘해서 표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폭망할 겁니다. 지지도가 이런 식으로 가면. 이 문제를 그냥 그대로 밀어붙이면 아마 폭망할 거예요. 지방선거에서 대패할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용서를 안 할 거니까. 인기라는 것이 허망하게 짝이 없거든. 지지도라는 것이. 사람들이 이렇게 배반을 하고 그냥 뒤통수를 때리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최용호님이 한 번씩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채널이 계속해서 탄압을 받기 때문에 지금 돌아간 상황을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취임하더라도 공병호 TV 채널에 대한 탄압은 중지될 것 같이 안 보이네요.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모두가 다 부정성을 덮자고 하는 거니까. 정치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리는 사형 수준의 극형으로 처벌해야 됩니다. 사면복권 없이 일회 위반으로 평생 뒷골목 장사꾼이라는 수준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당연히 검찰에 수사해야 됩니다. 권력형 비리를 수사를 못하게 하니까. MK님은 그만큼 국민의힘 내부도 비리가 많다는 것을 인정한 것을 뜻합니다. 어떻든 여러분 압도적인 다수. 그러니까 지금 4만 4천 명 정도가 지금 또 더 늘었을 겁니다. 96% 정도가 잘못된 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압도적인 다수가 잘못한 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튼 참 세상에는 타입 대수 안 되는 것도 있고 야합에서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너무나 고귀한 그런 원칙이나 이런 좌표들이 대한민국에서 참 다 가려지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부정성과가 일어난 데도 정치인들이 침묵하고 지시인들이 침묵하고 주요 언론사들이 다 침묵하고 이제는 검수완박법이라는 그런 반헌법적인 법안을 통과시키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브레이크도 걸리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런 아주 기막힌 그런 상황 앞에 우리가 놓인 겁니다. 타협에서 안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야합에서 안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무너지게 되면 자식들을 낳아서 어떻게 키우고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부정의 입을 다물고 불부부의 입을 다물면 그게 개나 돼지지 어떻게 사람이라 볼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슬픈 거 있죠. 행복님 말씀하시네요. 윤석열은 정치권에 빛이 없다면서 왜 이런 일을 합니까.